야 너 임마 어? 너! 형 저 너무 방귀가 끼우고 싶어요 우리 진영 핸섬이죠 핸섬 아 우리 진영 이렇게 결과는 우리 팀 최고의 또 연기돌 진영이랑 또 같이 연기를 하긴 제가 그러면 진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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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재개그로 하나 하죠 자 바로 벌칙팀 해야죠 벌칙팀 하러 가야죠 자 우리가 만들어가는 시나리오 지금 벌칙을 만들고 있는 진영의 넌센스 진영는 제가 얼마전에 만들어낸거에요 됐구요 고맙습니다 저의 창작 개그 입니다 창작 아재림 개그? 자 문제 나갑니다 진짜 이거 명작입니다 명작에다가 명작이 완성됐어요 아 여러분들 노아르 torch 엠특 야 너 임마 어? 너! 형, 저 너무 방귀가 끼우고 싶어요. 시민아, 나도. 잠깐만, 살살 끌게요. 아니, 이 냄새는? 형에게 주고 싶어서 20년을 참았어. 아니, 쓰레기를 먹었나? 네, 형을 위해서요. 나 역시 그렇습니다. 아, 못 보겠어. 아, 모든 장관으로 하죠. 브로맨스, 루아. 저는 섬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느 섬에서 태어났을까요? 아, 우리 진영 핸섬이죠, 핸섬. 아, 우리 진영 핸섬. 우리 진영 핸섬. 우리 진영 핸섬. 진영 핸섬. 형이 어떻게 지고 오셨나요? 네. 덕분에 제가 한 5년 만에 연기를 다시 해보네요. 약간 연기하고 왔잖아요, 여기 지금? 진영 핸섬. 근데 왜 두 개가 방구에 가요? 진영 핸섬. 몰라, 어떻게 됐어. 누가 봐봐. 야, 여기 붙여가지 마시자. 아, 또 전두국 꼴등이다. 야, 전두국 껍데기는 가라. 야, 이걸 바로받으네. 야, 이걸 바로받으네.